제 4과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이야기해 봐요 이사하고 집 정리는 다 끝났어? 원래 이사보다 집 정리가 더 힘들고 오래 걸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 그래, 필요한 물건들은 같이 사러 가자 커튼도 내가 골라줄게 이제 곧 겨울이니까 좀 두꺼운 걸 사야겠다 아니, 아직 다 못 끝냈어 책장 정리에다가 옷장 정리까지 아직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아 그렇겠지? 그런데 혹시 내일 시간 있어? 세제랑 휴지 같이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커튼도 새로 사서 달아야 하는데 난 잘 못 고르겠어 응, 정말 고마워 내가 같이 가주면 안심이 될 것 같아